전남 선수들이 너무 좁은 공간에 몰려있는데 덮고 있는 시간에 비해서 박스 진입이 우리 전남이 마음껏 깨고 있습니다 자 김현욱이 또 위치를 바꿨네요 네 김현욱 선수들도 오늘 움직임이 아닌 싸움 외에는 서둘러기가 쉽지 않은 싸움이예요 네 자 사랑했다면 지금 중동적인 발표가 있구요 네 여기 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6개가 되구요 네 자 두아르테입니다 두아르테 왼쪽 밀어줬습니다 자 티아고 자 제가 오 우초로 탈수했구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오른쪽 비어있네요 오른쪽 비어있어요 갑니다 조금 타이밍이 늦었구요 그러면 두아르테 아 네 오 아스라위 했어요 아스라위 아스라위 벗겨내고 왼쪽 슛 약했어요 다시 한번 슛 들어옵니다 야 아스라위가 오늘의 히어로가 됩니다 네 미션 맨들 열방합니다 야 아스라위 시즌 이후 골 야 아 단 한 번 올라오고 공격기 위해서 야 이렇게 되면 안산에게 리드를 안깁니다 네 아 아스나 과정도 좋았지만 지금 약간의 운도 따랐던 것이 네 수술만 걷어낸 것이 다시 아스나에게 걸렸구요 네 여기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이긴 합니다만 네 상당히 두근만 두세요 그래서 지켜보는 서툴 아스라위 아스라위 네 이제 아스라위 아스라위 어 아스라위 아스라위 속도 네 흐려줬습니다. 중앙점, 여로만점, 돌멸, 슛! 네, 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로만입니다. 여로만, 여로만, 슛! 훌렁했는데 역구분이었고, 두아르테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죠. 네,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역구분이 상상되는데, 두아르테 선수는 이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자, 1천리 쪽으로 갑니다. 1천리 쪽으로 갑니다. 돌려서, 덩대! 아, 이거 오프사이드로 진짜 될 것 같아요. 발톱 2개 적고. 네, 오프사이드로. 자, 두아르테 흘려줬고, 이상민 올려줬습니다. 김영남 선수 큰 거 막았어요. 자,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때립니다! 선호 선수가 자만했습니다. 선수이어도 박스 안에 기다리고 있고요. 짧게 갑니다. 뒤로 빼주네요.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 때릴까요? 바로 움직임. 네, 돌파가. 자, 최번지 쪽이에요. 박스 오른쪽 끝. 깔아줍니다. 크로스 올라오기 직전 딱 골 크로스. 반대쪽. 아, 이거 근데 컨트롤이 있는데. 줍니다. 먼 거리에서. 아, 갑니다. 선수도 결국 중앙에 있는 선수들을. 오, 자, 이거 유르만에서 잡아요. 자, 유르만입니다. 걸렸습니다. 유르만 걸렸어요. 슛! 아, 오른쪽. 자,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깔아줍니다. 슛! 들어갔어요. 아, 네. 앞서있었네요. 이건 확실히 앞서있어요. 아, 스토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오, 쳐. 슛! 어, 핸드볼이에요. 핸드볼 파울이에요. 이게 득점 인정 안됩니다. 아, 반대쪽. 네. 김지정 선수가 직접 골무를. 오, 늘렸어요. 도안이 됩니다. 깔아줍니다. 티아고! 슛! 잘 돌아섰어요. 네, 김경준. 와, 반대쪽. 티아고! 슛! 오, 놓쳤어요. 자, 그러나? 네. 올라갑니다. 뒤쪽. 슛! 슛! 대개 연조권입니다. 이 배재준 선수 들어가서 한 골과 하나의 도움이에요. 브로스. 자, 두아르테. 오른쪽 깔아주죠. 깊숙! 두아르테 쪽입니다. 좋았어요. 오! 밟툼셔야 된다는 것이 네. 오히려 티아고 선수한테 연결이 되고 말았어요. 네, 저기서. 티아고! 앞쪽에서 밖고 오른발로 가만 찹니다! 뛰어있습니다! 아니, 이제 들어왔어요! 오른발로 접어놓고 왼발로 때립니다! 티아고 들어왔어요! 뒤쪽에는 티아고 선수가 있어요. 71경기만에 데뷔골을 터뜨렸어요. 티아는 3대3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승부... 빨리 쳐요! 지워지요! 퇴베단까지 오르논 망가와 니깔 땡겨댄다! 가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